수학의 답,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정식 얘기를 하기 전에 등식이라는 친구를 간단히 알아야 돼요. 용어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등식은 완전 초간단합니다. 등호만 들어있으면 등식이에요. 등호 있네요, 등호 있네요. 등식 딴 거 볼 거 없어요. 등호가 없네, 등식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3하고 2하고 같아요. 거짓말하고 있어도 등호 있으면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등식에서는 어떤 용어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을 좌변, 이쪽을 우변, 양쪽을 동시에 얘기할 때는 양변이라고 한다는 용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든 계속 양변에 뭐를 하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기면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방정식은 뭘까? 한번 볼까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x나 y 같은 모르는 값에 따라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됐다가 하는 등식을 얘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식을 두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방정식 얘기할 때요. 방정식하고 x를 연결시켜요. 당연히 아, 방정식 x 들어있는 거?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x가 들어있고 여기도 x가 들어있죠? 그런데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 x1이에요?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1일 수도 있잖아요. 가려져 있는데. 그럼 1 맞다고요? 어떻게 확신해요? 1 아닐 수도 있는데. 얘는 1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얘 2에요? 몰라요. 3이에요? 4에요? 모른다니까요. 맞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다시 질문. x1이에요? 더해서 5 안되는데요? 아니에요. x2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x3이에요? 아닌데요? x4에요?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거짓 참, 거짓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이런 식을 뭐라고 하느냐? 방정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x가 들어간 식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어떤 값이 제일 중요할까요? x값 중에. 당연히 이 참이 되는 순간에 x값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뭐냐? 어,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 해결책은 x에 2를 넣는 거예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방정식의 해 또는 근 방정식의 뿌리를 찾았어요. 뿌리 근 자를 써서 풀이 해나, 뿌리 근 나 방정식 답 찾았습니다. 라고 해석해서 풀이를 해줍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될까요? 4, 2, 8이죠. 그럼 x는 2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에 대해 공부했으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난이도는 되게 쉬운데 아주아주 잘 출제되고 어느 문제집이나 있는 유형입니다. 자, 방정식 중 x가 2래요. 이 2가 해인 것을 찾으래요.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해 나왔다? 대입합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막 엄청 복잡한 방정식 많이 배울 거예요. 나중에 가면 괜찮아요. 해가 나왔으면 너무 반가워해야 돼요. 아싸, 해 나왔다. 대입, 대입, 대입. 계속 연결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x에 2를 넣어볼게요. 2 넣었어요. 더해서. 안 되죠? 탈락. 2 넣었어요. 30이 아니죠? 3 곱하기 2예요. 6 더하기 1이 6이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2, 2는 4. 4 빼기 3인데요. 에이, 거짓말. 얘는요? 이쪽에 있어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여기 2 넣으면 10 더하기 2. 여기가 12인데 12랑 똑같대요. 맞는 말 하고 있네요. 찾았다. 마지막 여기다 2 넣으면 3, 2는 6. 6 더하기 5는 15?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내면 간단히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오면 대입해라. 꼭 기억하세요.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